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플레이모빌 들고 왔습니다 플레이모빌 품번 70059번 이구요 요정과 사슴 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규어 피규어는 요정 캐릭터가 들어있고 머리에는 연수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고 옷은 약간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옷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도 다뭇잎 모양의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큰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의 보석이 박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에메랄드 같은 이렇게 신비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슴 사슴인데 그렇게 큰 사슴은 아닌 것 같고 아기 사슴 아기 사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있고 정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제품은 버섯 버섯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기에는 약간 독버섯 같이 생겼는데 설마 요정숲에 이렇게 독버섯이 있겠어요 무슨 약간 신비한 효능을 가진 버섯이겠죠 아마도 이렇게 파란색 버섯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모빌 요정과 사슴이란 제품 간단하게 리뷰해보았구요 자 이 영상이 마무리되면은 정면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아뇨